야, 너 뱀파이어 본 적 있어? 만약 물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? 너 뱀파이어 되겠지? 아, 야, 끔찍하다. 무슨 생각으로 온 거야? 위인의 피. 찾으러 왔지. 근데 교황청 사냥개가 고등학교는 왜 있어? 위인의 피 진짜 그 고등학교에 있구나? 우리가 먼저 찾는다. 위인의 피가 뱀파이어 대선에 들어가면 그 끝은 인간의 죽음밖에 없어. 네가 계속 모르구나. 글로드... 어? 계속 괜찮아? 닥치고 달려. 내가 이래서 인간이 싫어해. 주제를 보여. 참을 수가 없어. 너... 이거 못할 거네. 내가 이래서 인간은... 그 끝은 인간의 죽음이. 카메라야.